테슬라! 다들 아시죠? 인도네시아 공장을 짓고 싶어 한답니다 저는 광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기관을 아마 은누? 썸드 마스터 놀자구요? 에이 그러면 안되죠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셔야죠 대신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조사청 삐안 뉴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왜 분리수거 재활용 많이들 하시잖아요 순환자원은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아 근데요 이거 누가 알아서 구분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딱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습니다 그냥요 쓰레기를 딱 넣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순환자원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줍니다 포인트도 줘요 이거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왜요? 용돈 벗으려고요 아 좋죠 환경도 지키고 용돈도 벗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게 또 있습니다 스마트 우편함 작은 소포라든지 우편을요 배달원이랑 대면하지 않고요 또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앱으로 인증을 하면요 우편함이 찡 열리고요 거기서 자기 우편물 소포 쏙 찾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이 간단한데 아이디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혁신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런 제품들 아 이거 최고다 이거 해외로 나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조달청에서는요 이렇게 혁신제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조달청이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외국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호주, 모로코, 라오스 등 8개국이 직접 조달청이 추천하는 제품을 써보고요 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을 직접 좀 받는 거니까 실외성 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무슨 제품이 해외에 진출했을까요? 밤에 차 타고 가다 보면요 밤에도 밝게 빛나는 표지판 보신 적 있죠? 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혁신제품이었습니다 밤에는요 표지판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LED 반사 시트를 이 표지판에 붙여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표지판에요 시트만 딱 붙이면 끝입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에도요 번져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건요 호주, 미국에서도요 지금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더니 목이 좀 나르네 자 생수병을요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요 이렇게 놔둡니다 딱 놔둬 자 그러면 여기 세균이 몇 마리나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한 마리에서 최대 900마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생수통에 간단하게 막에만 붙이면 살균이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버튼만 딱 누르면요 2분 뒤에는요 살균이 싹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겠지만요 식수환경이 열악한 나라들 예를 들면 오크라이나 라이지리아, 모로코 등에서도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달청의 혁신제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조달청이요 원자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여러분들 테슬라 다들 아시죠? 자 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짓고 싶어 한답니다 왜? 인도네시아 공장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니켈이라는 광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니켈에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악마의 구리 중세시대의 독일 광부들이 구리색 광물에서 구리를 캐려고 했는데 어우 거기서 계속 이런 유독가스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아 이거 악마의 저주야 라고 해가지고 악마의 구리 쿠퍼 니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여기서 흰색 금속을 분리를 한 거예요 쿠퍼 니켈에서 구리 쿠퍼만 빼면 뭐가 남습니까? 네 니켈만 남아서 이 광물이 니켈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빤고우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요 아 노란색이 정말 쨍 하고 굉장히 선명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노란색이 말이죠 점점 올리브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란색 물감에 크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아 이게요 빛을 받으면 색이 변한대요 이걸로 스테인리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도 있대요 이거 부족하면요 고혈압이나 당뇨 어? 저한테 필요해요? 아 근데 이거 직접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이것 역시 위기 상황에 미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왜 벌써 수업시간이 끝났어? 어떡해? 어때요 여러분들? 조달청 이야기 너무 재밌었죠? 아 저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조달청은요 대한민국의 성장을 팍팍 팍!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조달청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고요 숙주나 시험 없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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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